헬로 필리핀 막강냐라 안녕하세요 필리핀 NS 여러분 유준입니다 4월 28일 메트로 텐트 파시 필리핀에서 The End Of The Theme 콘서트 4년만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바이오리듬 콘서트 이후에 정말 4년만인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멋진 무대, 멋진 공연 중에서 필리핀 비디오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See you again